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한테 홈페이지에 문의하기로 질문을 한 분이 남겨주신 게 있어서 그걸 먼저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저는 화와 분노가 올라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를 일도 아닌데 그런데도 순간 분노가 치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생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알아차리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짧은 명상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명상을 하는데도 집중이 안 되고 어수선한 느낌이 듭니다. 상대를 아프게 할 수 있어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으며 눈에 거슬리는 행동들을 볼 때면 나도 모르게 지적을 하다가도 돌아서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또 어떻게 해야 분노하는 마음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네요. 아마도 이 성냄, 또 화, 분노 내가 남들에게 화를 내는 것 때문에 힘든 분들 또 누군가가 자꾸 나에게 화를 쏟아붓고 분노하는 것 때문에 또 힘든 분들 이런 질문들이 너무나도 이제 아마 아주 단골로 이렇게 여쭤보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화가 많은 건가요? 화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참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봐도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이렇게 좀 해보세요. 저렇게 좀 해보세요. 이게 조금 도움됩니다. 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많이 접할 수 있긴 한데 이 화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화를 좀 다스릴 수 있을까? 이것을 보려면 화의 근원이 무엇인가? 화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지? 그 원인이 뭐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이제 알아야 되겠죠. 불교에서 해탈 열반을 뭐를 해탈 열반이라고 하느냐면요. 삼독의 소멸이 해탈이고 열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삼독심이 뭐냐 하면 탐진치삼독입니다. 탐내는 마음과 화내는 마음. 그 치심은 어리석음인데 이 어리석음이 바탕이 되어서 탐내고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 하나의 어리석은 마음에서 피어나는 어떤 싹과도 같아요. 그럼 그 어리석은 마음의 원인은 또 무엇이냐? 그 어리석은 마음의 원인은 바로 내가 있다라는 망상이에요. 나라는 생각. 아상. 아집. 여기에서 나와 너를 구분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또 내가 있다라는 그런 망상에서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을 둘로 나누는 그런 분별 망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 생각에 집착하면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일이 생기겠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되고 싶은데 상대방은 내 뜻과 다르게 행동을 할 때 화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할 때도 화가 납니다. 또 자기 어떤 자존심, 자만심 같은 것들이 좀 센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왜 안 했느냐? 하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나라는 아상과 아집이 있으면 나를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구분해요. 좋거나 나쁜 것으로.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둘로 나눕니다. 나가 생겨나면. 나와 너라는 상대의 둘이 생겨나고요. 또 좋거나 나쁜 게 생겨나요. 사실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데 삶은 있는 이대로인데 내가 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 아집이 나를 중심으로 이건 도움되는 건지 도움이 안 되는 건지가 거기서 생기거든요. 내가 없으면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좋을 나가 있어야 거기 좋고 나쁜 게 생기잖아요. 내가 없으면 화낼 일이 없어요. 욕심 낼 일이 없어요. 누가 욕심을 낼 거예요? 내 것을 늘리려고 하는 게 욕심이잖아요. 내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나는 게 화잖아요. 세상 모든 것을, 세상 모든 것은 나가 없을 때는 있는 이대로인데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특정한 것을 가지고 이 몸과 마음이라는 특정한 것이 보이니까 이것을 보고 이걸 나야라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나를 기준으로 좋은 것처럼 착각되는 일들과 싫은 것처럼 착각되는 일들이 생겨요. 내가, 내가 라는 게 생기면 내가 어느 날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날 날씨가 화창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일이 잘 된단 말이죠. 내가 그렇게 생각해 놓고 그 생각을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비가 오면 화가 납니다. 또 내가 이렇게 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할 때도 화가 난단 말이죠. 내가 라는 것이 있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좋다거나 싫다라고 취하거나 버리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본래는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있는 이대로일 뿐인데 손사스님들은 그래서 본래는 취부득이오 사부득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본래 없단 말이죠. 이 세상에. 그런데 나라는 아상 아집 애고 나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거기서 내가 내가 취할 것이 생겨나고 내가 버릴 것이 생겨나요. 나에게 도움되는 것과 도움 안 되는 것이라는 망상이 생겨납니다. 사실은 나는 이 일이 나에게 도움되는지 도움 안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나라는 허망한 착각을 이 오온이라는 몸과 마음 색수상 행식을 나라고 착각하는 마음을 믿다 보니까 이 나를 기준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실제한다고 착각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건 더 취하려고 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하죠. 본래 나라는 것도 망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이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버리려고 기를 쓰고 밀쳐내려고 하는 건데 그것이 나를 돕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몰라요. 모를 뿐입니다. 왜? 분별의 세계는 알 수 없습니다. 분별의 세계는 정답이 없어요. 그냥 이럴 뿐인데 이럴 뿐인데 정견해서 보면 팔정도의 정견해서 보면 세상은 그저 이럴 뿐이에요. 분별할 게 없습니다.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걸 기준으로 내가 이건 좋은 것 저건 나쁜 거라는 허망한 망상이 생기고 그걸 믿게 돼요. 그게 망상이라는 걸 모르고 그게 모를 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최악의 순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야 그게 나를 살렸구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졌다. 이럴 수도 있어요. 나를 엄청 괴롭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기려고 노력하다가 내가 이렇게 성장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집착하던 건데 그걸 못 가져가지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못 가졌던 것 때문에 오히려 내 인생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었는데 이 길로 못 가는 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길로 가던 차가 사고가 나서 그 길로 안 가길 다행이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알 수 없습니다.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삶이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지를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분별망상일 뿐입니다. 그 분별망상은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나라고 하는 허망한 착각에서 일어났어요. 나라는 게 망상인데 몸과 마음이라는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오는 공한 거예요. 실제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내가 실제가 아니니까 내가 내가 하는 생각도 실제가 아닙니다. 내가 진실하지 않은데 내가 하는 생각이 진실할 수가 있겠습니까? 허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오직 모를 뿐이라는 게 진실인데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안다는 착각은 어디서 왔느냐? 나라는 착각에서 왔단 말이에요. 첫 번째 분별 첫 번째 착각 내가 실제하지도 않는데 내가 실제한다고 여기는 허망한 착각에서 내가 옳다는 생각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이 나의 노예처럼 휘둘리면서 나라는 허망한 거짓된 자아에 휘둘리면서 내 그 거짓된 허망한 내가 만들고 있는 옳다 그르다 라는 게임 그걸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좋은 거는 갖지 못해 안다라고 괴로워하고 못 가질 때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또 나한테 도움 안 된다고 내가 착각한 거 실제 도움 안 될지는 알 수도 없으면서도 나에게 도움 안 되는 거 라고 착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내 인생에서 없애려고 해요. 밀쳐내려고 해요. 하기 싫은 건 죽어도 하기 싫어 한단 말이에요. 하기 싫은데 자꾸 하게 되면 화를 낸단 말이에요. 성을 내고 화를 냅니다. 이렇게 분별과 취사 간택심에서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의 근본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근본 무명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근본 무명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근본 무명 즉 이게 바로 원제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선악가를 따먹은 거라고 그랬어요. 최초의 분별 나가 있으니까 분별하는 거거든요. 어제 육조단경을 보다 보니까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 삼라만상이 있고 세상 삼라만상을 불교에서는 불교적 세계관으로는 수미산에 비유하거든요. 이 세상 모든 우주 전체가 수미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주가 퍼진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부파불교에서 삼라만상 온 우주가 실제 있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어리석은 망상인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사라지느냐 나다 너다 하는 최초의 분별 망상 그게 사라지면 그게 수미산이 무너지는 일이다. 온 우주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다. 관센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장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대제지보살과 석가모니불 아미타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이 자비로우면 관센보살이라고 이름 부른 것이고 내 마음이 희사를 실천하면 대제지보살이라고 한 것이고 내 마음이 청정하면 석가모니불이 두고 지옥 악의 축생이라는 게 따로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 마음이 삿된 것을 따라가면 즉 번뇌 망상을 따라가면 그게 지옥이고 악의고 축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없고 너가 없는데 너가 있다고 착각하니까 나는 내 생각이 있고 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난다는 망상이 일어나요. 그 생각을 믿으니까 그 뜻대로 안 됐을 때 화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화라는 것 자체가 탐진지 삼독이라는 것 자체가 허망한 망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곳에서는 화를 어떻게 다스리면 좋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면 그러면 근본 원인은 얘기를 하지 않고 호흡을 좀 관찰해 보세요. 아니면 조금 딴 생각을 해보세요. 잠깐 그 자리를 좀 피하세요. 일단 화를 내지 말고 좀 삭히세요. 이런 식의 단편적인 얘기들을 주로는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 단편적인 얘기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 단편적인 얘기들이 아주 효과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건 좋은 얘긴데 우리 이제 마음공구라는 수행자라면 그 본질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의중도를 깨달으면 내가 본래 없다라는 무화라는 가르침 무명이라는 어리석음에서 모든 괴로움이 시작된다라는 이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면 화가 일어나도 화가 일어난 바가 없어요. 여러분 화를 내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화는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인연 따라 일어나는 화를 안 내면 됩니까? 화를 내야죠. 왜 화를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병납니다. 뭐 외국의 책이나 논문 같은데도 정식 영어로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화병해가지고 영어로 이게 아주 그런 용어가 있답니다. 화병 영어로 화병이 화병이래요. 등재가 돼 있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화병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음공부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깨달을 때 그때 저절로 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화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화가 있으되 화에 휘둘리지 않는 것뿐이에요.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화는 마치 뭐와도 같으냐 하면 화창한 날이 있는데 비오는 날도 있죠.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도 있죠. 똑같습니다. 사람도 하나의 자연이에요. 나무가 이렇게 인연 따라 양분을 받으면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봄이 되면 꽃을 피고 여름이 되면 우거졌다가 가을에는 단풍을 맺었다가 겨울에 떨어지거든요. 똑같아요. 인간도 똑같이 생로병사를 겪는 하나의 자연이에요. 나무 한 그루 이고 인간들 모두가 한 송이 꽃 가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무는 화창하기만 하면 나무는 죽어요. 비를 맞아야 돼요. 또 폭우를 맞는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그래서 산 정상쯤에 있는 나무는요. 산 저 아래 있는 나무에 비해서 뿌리를 훨씬 깊이 내려요. 자기 나무 위로 드러난 나무보다 밑에 뿌리가 몇 배가 더 넘을 정도로 뿌리를 깊이 내려요. 아무런 그 어떤 힘든 주변 환경에도 이겨낼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써 양분을 다 빨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인과의 작용이거든요. 인간도 똑같습니다. 화낼 일도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또 남들이 나에게 화내는 일이 있어서 욕먹는 일이 있는 거 너무나도 지당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거는 우리를 깊이 뿌리내리게 만듭니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고 더 강인하게 만들고 앞으로 있을 그 어떤 가뭄이나 척박한 또 폭우나 이런 게 몰아치더라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인간도 하나의 똑같은 자연이니까 화가 나는 게 당연하죠. 여름만 있는 게 아니라 겨울도 있고요. 이 자연은 딱 똑같이 이렇게 순환하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고 들숨과 날숨이 있고 햇볕이 나지만 비 오는 날도 있듯이 인간도 똑같은 거예요. 성공하는 때도 있지만 실패하는 때가 있고요. 욕을 먹는 때가 있지만 칭찬받을 때가 있고요. 욕을 할 때가 있지만 욕을 받을 때도 있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욕먹는 거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심지어 내가 욕하는 일도 뭐 아름답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인연따라 해야 될 때는 하게 돼요.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지금 남들이 내 자식을 괴롭히고 있는데 화락버럭 화를 내면서 쫓아가서 막아주지 않는 아빠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막 총칼에 짓밟히고 있는데 막 분노에 떨치고 일어나서 그들을 죽이더라도 국민을 살리겠다고 스님들이 승군을 조직해서 임진왜란 때 나와 싸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인연 따라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화를 낼 때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 화라고 자기화시켜요. 자기 걸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화를 냈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나아가 없는데 내화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화를 낸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나서 두 번째 화살을 또 맞아요. 내가 화를 냈구나. 내가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이구나. 부슬부슬 화나 내는 이런 수준 이하의 사람이구나.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나는 왜 이렇게 수행자답지 못하지? 수행자가 어떻게 화를 낼 수 있지? 심지어 제가 저희 부모님부터 상당히 급하십니다. 저도 때때로 성격이 급한 면이 있거든요. 제가 처음 출가를 했을 때 저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첫째 스님답지 않게 너무 급해요. 되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때때로 화를 내는 게 너무 화를 내는 건 수행자가 아닌 것 같아요. 경전에 그렇게 나오니까 화가 날 때 화가 난다는 자체가 저를 막 되게 수행자답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무한히 자비롭지가 않더라고요. 모든 사람의 힘든 걸 보면 무한한 동체대비의 자비심이 나와야만 수행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늘 그렇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저 자신에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게 아 실망스럽다라는 그게 내 착각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은 내지만 그것만이 절대 진실이라고 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아 이것이 나구나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인연따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런다고 생각하면 내 화로 만들어서요. 첫 번째 화를 내서 내가 화가 나는데 두 번째 화살을 또 맞아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나쁜 놈이구나. 화나 맨날 내고 있는 수준 낮은 놈이구나 하고 나를 또 탓하면서 내가 화를 냈기 때문에 나는 죄를 많이 지었어. 그러니까 난 언젠가 과보를 받을 거야. 어차피 걱정 안 해도 내가 그런 생각 안 해도 인과 앙보는 알아서 인과 앙보의 법칙에 따라서 해줄 거니까 내 스스로 내 마음으로 두 번째 짜리 떨어져서 또 지옥을 만들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죄의식을 붙잡아가지고 두 번째 화살을 맞아서 내가 나쁜 놈이야라고 이렇게 몰아붙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화내는 사람이라고 왜 나쁜 놈이에요. 인연이 화하면 화가 나는 겁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화를 내가 화를 낸다라고 착각하니까 화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추사간택하는 마음 나가 추사간택하는 이 마음에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화를 다스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화를 내면에 쌓아두면 내면에 쌓아두면 내가 병이 납니다. 내가 화병이 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화병이 많이 나게 되면 화가 많은 사람은 화를 쌓아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심장병 또 위장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들이 걸릴 확률이 월등히 높아진대요. 화를 안으로 쌓아두고 담아두는 사람 또 버럭버럭 화를 내는 사람 그런데 오히려 그때그때 화를 버럭 내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쌓아두는 사람이 그런 병을 걸릴 확률이 오히려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쌓아두면 내 안에 병이 생겨요. 그런데 이걸 폭발해버리면 상대방이 다쳐요. 상대방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두면 내가 다치고 폭발하면 상대가 다쳐요. 이거는 중도적이지 못합니다. 쌓아두는 건 나를 괴롭히는 거고 폭발하는 건 상대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취사 간택하는 겁니다. 내 걸로 쌓아두는 건 취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버려버리는 건 상대방을 거의 쓰레기통 오물단지 취급하는 거예요. 내 욕을 팍 퍼붓는 걸 통해서 저 사람은 욕받이처럼 그건 아주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이렇게 내가 취해서 쌓아놔도 중도적이지 못해요. 취사 간택심 어리석은 분별 망상이에요. 바깥을 향해서 막 쏴붙여도 상대방을 괴롭혀도 욕을 하고 화를 내도 그 또한 취사 간택심이라서 어리석은 분별 망상입니다. 그건 중도적이지 못해요. 중도적인 방식은 뭐냐 화를 대상으로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겁니다. 화가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되 내 걸로 만들지 않고 화가 일어날 때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났구나 바람이 불 때 비가 내릴 때 만약에 비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내 생각으로 나는 비가 싫어 비 오는 날은 싫어하는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이라면 비 오는 날 괴롭겠죠. 내가 그 화에 대해서 화는 절대 일어나면 안 돼 하고 막 그냥 막 과도하게 막 사로잡혀 있다면 화가 나면 막 너무 많이 분노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날 때 이것을 그냥 비 오는 날처럼 생각하란 말이에요. 비 오는 날처럼 나는 그냥 하나의 자연이에요. 진정한 나는 이 몸이 아니거든요. 마음도 아니거든요. 이 허공 법신이 진정한 나거든요. 이 허공에 비가 내리듯이 내가 화가 난다라는 것은 그냥 비 오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비 오는 날을 막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비가 오고 있군. 끝이에요. 비는 와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화가 날 때 그 화를 대상으로 싸워 이기려고 할 필요도 없고 화를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없애려고 하는 노력은 싸워 이기려고 하는 거라 오히려 그걸 더 강화시켜요. 그래서 대부분의 화를 다스리는 명상이니 마음공분이 아닌 것들이 화를 싸워 화와 싸워 이기는 방법 화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어떤 칼날인 같은 어떤 무기를 손에 지어주는 것 같은 그런 방식이기도 한데 그런 방식으로는 화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화를 대상으로 취하거나 버리려는 유의 조작의 방식으로는 화를 다룰 수 없다. 냅두는 겁니다. 그냥 화가 일어나는 것은 그냥 빗방울이 스쳐가는 소낙비가 오는 것과 똑같아요. 내 안에서 화가 버럭 올라오는 것은 욱하고 올라오는 것은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 오는 걸 막을 수 없어요. 내가 손으로 구름을 갖다 막을 수 있습니까? 비가 안 올 수 있어요. 옵니다. 나쁜 일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이에요. 내가 인연 따라 화가 났다. 자연현상입니다. 문제되는 일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가 오는 것처럼 그냥 허용해 주는 거예요. 비가 올 땐 비를 맞아야 돼요. 비가 오는데 우산이 있으면 우산을 구해서 찾아 쓰면 되지만 우산이 없으면 그냥 맞으면 돼요. 비를 내가 안 오게 내리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냥 허용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가 거기 있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죠. 화가 왔으니까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라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것도 난 도저히 못하겠어라고 할 때는 또 하나의 중도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스님께서 어떤 그 스님이 누구였는지 제가 워낙 옛날에 읽은 책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아잔 브람 스님이었는지 뭐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 스님이 아주 익살스러운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맞더라고요. 제가 십몇 년 전에 그 책을 본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화가 날 때 폭발하면 상대를 괴롭히고 쌓아두면 나를 괴롭힌다. 근데 그렇다고 폭발을 안 하려니 폭발을 안 하고 놔두면 쌓아두니까 폭발을 해라. 그런데 누구도 희생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폭발을 해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해라.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장롱문을 열고 머리를 장롱에다가 이불 사이에 파묻고는 요글요글 하라고 아니면 이불 사이로 막 잽을 날려라 이런 식의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 책을 한 10년 전에 읽었는데 읽고 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제가 군에 있을 때인데요. 군종 참모를 하고 있을 때인데 군종 담당관님이라고 부사관님이신데 연세도 많으신 분이셨어요. 아 근데 이분이 항상 모임만 있으면 항상 혼자 늦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아무리 중요한 일이니까 이거 좀 늦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런 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부탁을 드려도 항상 몇몇 가지가 늘 빵구도 나고 항상 늦으세요. 제가 그날은 우리 1년에 제일 중요한 날이라서 아침부터 몇 번을 전화를 드렸어요. 담당관님 오늘은 오늘은 제발 제가 몇 번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도 담당관님 또 늦으실 거죠. 그랬더니 아 오늘은 절대 안 늦는다고. 몇 번을 다짐까지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날 이제 이래 차 안에 앉아있는데요. 아 조금 늦는 것도 아니고 10분 이상 늦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분명히 막 부리나케 달려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제가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전날인가 그 책을 읽었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차에다가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거기는 강원도였어가지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산밖에 없었어요.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는 제가 그분에게 평소에 너무너무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던 성직 수행자라서 할 수 없었고 연세도 있는 분이라 할 수 없었고 착한 사람 컴플렉스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그 말들을 그 책에 쓰인 것처럼 한번 해봤어요. 연습삼아 정말 적나라하게 혼자 있으니까 노래 틀어놓고 혼자서 욕을 욕을 했습니다. 시원스럽게 욕을 했어요. 정말 좀 과하게 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효과가 좋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늦게 막 도착해서 문을 열면서 막 뛰어오면서 땀을 뻗뻘리면서 스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쫓아오시는데 전혀 밉지가 않더라고요. 전혀 막 화가 나지가 않더라고요. 막 미안하다 라면서 오시는데 아이고 오히려 막 제가 더 미안할 정도로 하나도 화가 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왜 이게 왜 필요할까요? 질리는 것도 아니고 버리는 것 취사 간택이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죽이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이건 발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피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발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화날 때 노래를 부르면 좋다든지 홀로 여행을 떠나면 좋다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뭔가 소리를 바락 지르고 나면 좋다든지 그게 중도적인 방식인 거예요. 류시화신이 이런 이야기를 글에 쓴 기억이 나요. 영적인 스승 메허바바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라 그래요. 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아내와 남편 같은 사람이 아내가 목걸이를 잃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남편이 화를 냈나 봐요. 그래서 소리를 뻐락뻐락 지르면서 바로 옆에 있는 두 사람이 화를 내면서 쏘아붙였다 그래요. 그런데 스승이 제자들에게 저들은 저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안 들리는 사람처럼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하고 답을 했어요. 그때는 이 외허바바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말이죠. 그것은 화가 나면 가슴이 멀어졌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내 가슴과 이 사람의 가슴이 친밀하게 가깝지가 않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화가 나면 화가 날 때 저 사람이 멀리 있다. 가슴에서 가슴의 거리가 멀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걸 통해서 저 멀리 있으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만큼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점점 더 가슴이 멀어지다 보면 심지어는 서로에게 서로에게 죽은 가슴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렇게 화를 자주 내던 사람은 상대방이 죽은 가슴이 되어버려서 나에게는 죽은 가슴인 거죠. 그래서 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나중에는 아무리 화를 내도 아무리 욕을 해도 아내의 가슴이 이미 죽어서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는 가슴으로 되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할 때는 어떠냐. 사랑할 때는 부드럽게 나지막히 속삭인다. 사랑한다라고 나지막히 속삭인다. 왜? 가슴과 가슴이 친밀하게 너무나도 가까워 있기 때문에 작은 목소리로 사랑을 속삭여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면 이 두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말로 속삭일 필요조차 없어진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걸 통해서도 저절로 마음을 잃게 되고 그저 눈빛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서로 사랑을 충분히 나누게 된다. 우리가 화를 화를 버럭버럭 낼 때는 멀어져서 가슴과 가슴이 멀어져서 죽지만 하나가 될 때 너 하나가 둘이라는 난임이 없을 때 죽에게 분열이 없을 때 그때 너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그때 상대방에게 버럭 소리를 지면서 화낼 일이 사라지는 것이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저절로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까? 나와 너를 둘로 나누는 분별이 사라질 때 둘이 둘이 아니라 하나임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자각할 때 그때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자비를 행하게 됩니다. 저절로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게 되고 저절로 모든 사람에게 나긋하게 따뜻한 자비로운 말투로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듯이 에어라고 하죠. 에어 사랑스러운 말투 자비로운 말투 그런 것으로서 속삭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보통 그냥 쉽게 쉽게 우리는 남들을 힘들게 하고 또 요즘 같으면 이렇게 꼭 말로만 하내는 게 아니죠. 인터넷 댓글 같은 걸로써 인터넷 댓글 읽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연예인들 중에도 있잖아요. 악플 같은 것들 받아가지고 고통받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게 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20대 30대 젊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요. 그냥 기본적으로 뭐 뭐죠 그 무슨 페이스북이니 인스타그램이 SNS 같은 것들 하나씩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SNS를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모두가 누군가의 어떤 판단을 받게 돼요. 댓글을 받게 돼요. 또 누군가에게 욕을 먹게 되고 또 어떤 인터넷 창에서 혹은 카톡 방에서 나도 모르게 집단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나도 모르게 나만 쏙 뺀 방이 새로 만들어진다거나 이랬을 때 어떤 분노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이 악플이라든지 어떤 욕도 마찬가지지만 악플도 그렇고 이것이 우리가 그걸 받을 때 이거의 첫 번째 자리에서 냉정하게 이거 실상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실상을 욕을 얻어 먹었을 때 이것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자. 진짜 벌어지는 일은 뭐냐 이걸 보자는 것이죠. 불교는 항상 첫 번째 자리에 관심이 있지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지는 일은 분별망상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이 맞게 되겠지만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고 하신단 말이죠. 첫 번째 화살은 욕을 얻어 먹은 겁니다. 욕을 얻어 먹은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인연 따라 내가 욕을 얻어 먹고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욕을 먹고 나서 그 욕을 내 마음속에서 자꾸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소도 아니고 그 말 들은 걸 자꾸 되새김질 하면서 그날 욕한 사람은 한 번 욕하고 가버렸는데 나는 몇 날 며칠을 계속 그 욕설 받은 것 그 분노 화를 더 큰 상처를 내 스스로 입히면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남들도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야?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그 자리 있었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 나는 정말 있으면 안 될 사람인가? 난 이렇게 자존감이 없는 사람인가? 세상에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막 우울감에 시달리고 절망감에 시달리고 자기 효능감을 완전 땅에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꾸 비난하고 비하하면서 자신감이 사라지는 삶을 살아요. 누가 더 나쁜 놈 입니까? 나한테 욕 한 번 하고 간 그 사람이 나쁜 놈 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 속으로 계속 대책임질 하면서 심지어 더 크게 덩치를 부풀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을 맞으면서 스스로 쏘고 스스로 맞으면서 더 큰 덩치를 키워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는 심지어 어떤 분들은 10년 20년을 괴로워하잖아요. 정말 누가 더 나를 괴롭힌 거예요.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힙니다. 근데 사실 그 소리파장은 그 남들이 나한테 욕했던 그 소리는 그것의 진실은 뭘까요? 그 소리의 진실은 그냥 소리파장입니다. 왔다 가고 그 뿐이에요. 우리가 진실을 보자는 거예요. 왔다 가면 그 뿐입니다. 인연은 소리는 왔다 가거든요. 욕도 왔다 갑니다. 칭찬도 왔다 가고 그저 그럴 뿐입니다. 그건 실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을 확인하게 되면 왔다 가는 것에 관심 갖지 않고 늘 왔다 가지 않는 이 마음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욕은 왔다 가는 거잖아요. 기분 나쁜 마음도 왔다 갑니다. 그런데 여기 왔을 때 욕이 온 줄 알고 기분 나쁜 줄 알고 욕이 갔을 때 간 줄 아는 이 마음은 늘 여기 있잖아요. 욕을 얻어먹고 괴로운 마음이 나면 욕을 얻어먹었을 땐 괴롭지만 이게 가버리면 나는 괴롭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떠나가고 떠나갈 때 나도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떠나갔을 때 화나는 마음이 떠나갔을 때 나는 여기 있어요. 조금 전까지 화가 났는데 지금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나는 건 왔다 갔고 기쁜 마음도 왔다 갔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지도 가지도 않는 이 마음이 이 텅 빈 마음이 그 화도 알고 기쁨도 알았잖아요. 그 본래의 마음이 여기 먼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별을 해서 늘 소리를 쫓아가고 말을 쫓아가고 개념을 쫓아가고 모양을 쫓아가니까 남들이 나한테 화낼 때 그 화의 모양을 쫓아가서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화가 일어나기 이전짜리 이 늘 자기에게 있는 이 본래 마음 이거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화에 크게 휘둘리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죠. 오늘 이렇게 화에 대해서 화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화를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한번 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공부해 보시고 또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하는 걸 통해서 단박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화에 끌려 다니지 않고 화가 일어나더라도 화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 또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 스스로 화가 나더라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지혜로운 마음 공부인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 Peggy me ff com alf 1 ром 2 감사합니다.